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개념 완성 들어갔을 때 우리 학계로는 다양한 어휘가 있더라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계산 문제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계산 문제 풀어야 된다 암기 코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 거니까 수업 중에 제시되면 가능한 그 순간에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될 거고 자 학습 계획에서 11월 12월 달에 11월 12월 이렇게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하고 용어를 정리할 건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이런 걸 내가 아는 단어도 있을 거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야 이런 걸 계속 제가 얘기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면 머릿속에 좀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단어를 알아야 뭔가를 이해할 거니까 문장을 그래서 용어 정리를 많이 해줄 거고 기본 개념을 중시로 할 거고 시험에 출제되는 반드시 100%에 거의 100% 거의 100% 출제되는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 문제까지 풀어내려고 11월 12월 달에 공부한다는 거 모든 처음들까지 공부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나중에는 내용량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11월 12월 달에 여유가 되는 시간 동안에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일어날 거예요 이뤄질 거고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풀이를 좀 많이 접근할 거고 마지막 주에는 테마별 계산 문제 특강 같이 제가 수업을 계산 문제만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계산 문제가 총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18가지 유형 중에서 9문제 10문제 출제된대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공부했을 때 하나 나온대요 그 중에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다섯 문제 이상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연습만 하면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좀 가지고 오실 거예요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말고 만 원 정도 비슷한 쌀집 계산기 알죠 이따가 잠깐 보여줄 건데 그런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애정을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다룰 계산기 하나씩 준비하면 돼요 다이소에 3천 원짜리 사셔도 괜찮아요 핸드폰은 안 돼요 핸드폰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가더라도 끄고 반납해야 되니까 계산기는 놓고 부동산 학교는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계산기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천천히 나올 때 제가 미리 얘기를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석에 따르면 수업은 듣고 오셔야 되고 가능한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한대요 가능한 가능한 수업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대충 하다가 나중에 시간 잡아서 공부를 따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공부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가능한 나중에는 좀 쉬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여유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애써 힘든 몸을 이끌고 멀리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수업 중에 설명하는 내용을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순간은 최대한 내가 힘들더라도 여기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머지 여기서 한 걸 많이 하면 나중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거니까 가능한 수업 중에 노력하셔야 돼요 졸리기도 할 거야 뭐 졸면 그냥 편하게 졸아도 괜찮아요 엎드려 자도 괜찮아요 저만 해당되는 거야 어떤 선생님은 못 봐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막 뭐 혼내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이제 뭐 깨우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수업은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수업에 힘들었다라면 다음 수업 할 때까지는 그 수업을 이해하고 노력하셔야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당일날 복습 한두 시간 필요해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 당일날은 어렵지만 사실 야간이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셔서 단원별 학습 문제를 모두 다 내 걸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셔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암기는 공부는 암기가 맞아요 암기를 하는 게 공부인데 그냥 이해하지 못한 암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하루 지나면 까먹고 3일 지나면 다 까먹고 그럼 다시 또 공부하고 암기하고 또 3일 지나면 까먹고 이것만 반복해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는 안 올라요 이런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 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해가 필요한 건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거고 자 첫 번째 2교시에서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목차를 외워야 돼요 이제 목차를 외워보죠 자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경제론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경제론 얘를 공부하고 시장론을 일부 배우고 투자론을 많이 공부하고 금융론을 일부 배우고 이렇게 공부할 건데 얘는 노란색이 안 칠해져야 되는데 잘못 체크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때는 이렇게 4단원을 조금씩 공부할 거고 좀 비중을 두는 것은 경제론과 투자론을 어려운 단원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때는 모든 과목을 다 과정을 공부하진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해가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한번 단원을 해석해보죠 잘 들어보시고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보죠 부동산 학이래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 그러면 토지 부동산인가요? 건물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뭐냐면 동산은 움직일 동자를 쓰니까 움직이는 자산을 동산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거 토지 움직이지 않고 건물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에요 나무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나무도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란 말을 쓰는데 대표적인 정착물이 나무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에서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의 개념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럼 부동산의 성질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토지의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지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학문적으로 토지는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은 만들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급은 안 돼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매립지 간척지는 땅을 만들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 수 있죠 이건 눈에 보이는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겠죠 바다 아래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은 있었지만 물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은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건 땅을 순수한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땅을 못 썼던 걸 쓸 수 있게 바꾼 거죠 이런 걸 용도를 바꿨다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쓰지 못했던 걸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꾼 것을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돼 물리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다만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늘릴 수가 있네 이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토지는 만들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부동성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구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불변이 계속 간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은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가 물론 가격은 좀 변하겠죠 그런데 가치가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 잡혀서 대출을 해주는데 용이에요 저당 담보 가치가 높아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니까 건물도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구성이 커서 쉽게 망가지지 않아서 오래 가더라 부동산의 특징 하나가 장점이 가치가 오래 보존되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같은 건 없어요 다 다르다를 개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뭔지 관련된 학문의 전체 이론을 배우는 것을 총론이라 그래요 여기서 배우는 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이나 부동산이 뭔지를 배우거나 부동산의 성질 특성이 뭔지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총론이에요 필기는 구제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필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옛날 공부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한 번 칠판에 적고 지워버리면 다시 못 보니까 내가 옮겨 적어서 다시 또 집에서 공부하려고 필기를 했는데 지금은 동영상만 딱 들으면 이 화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화면 보면 돼요 굳이 내가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는 이유는 다시 보려고 필기는 할 수 있어요 내 공부할 때 이건 몰랐으니까 체크해 놓고 다시 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이런 간단한 단서나 이런 개념 같은 건 정리할 필요 있지만 그대로 판서를 옮겨 적는 건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 이해하면 돼요 필요한 교제는 때가 되면 선생님이 다 준다 그랬어요 열심히 설명 듣는 게 중요해요 설명 듣는 걸 우선시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전체 이론을 배우는 것이 총론이고 두 번째 경제론인데 중요한 단어죠 경제 이 경제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활동은 뭘 얘기하냐 물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경제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사고 파는 걸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활동 부동산의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매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겠죠 경제활동 예를 들면 김포시장에 김포시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장에 아파트 시장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공간을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경제활동의 정도도 있을 거예요 매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죠 경기가 많이 좋으면 이걸 우리가 경기라고 얘기하는데 매매가 많이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매매가 적게 일어나면 경기가 나쁘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할 거예요 이거의 정도를 경기라고 그래요 경기는 가만히 있어야 변해요 변하겠죠 경기 변동 유형 같은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어가 경제라는 단어에 수요 공급을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 경제활동이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게 우리 학기론에서 시험 볼 때까지 문제에서 한 수백 번 여러분이 관련 지어서 풀어내야 될 단어예요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경제, 수요 공급, 시장과 경기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학기론을 공부할 때 시장을 분석한대요 시장을 뭔가 분석한대요 언젠가 또 공부하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뭘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갈 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개발하는 거죠 그럼 미래에 돈을 더 벌 거냐라는 걸 따져볼 때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미래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 시장에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비싼 가격을 못 팔죠 이러면 개발해서 돈을 못 벌 거예요 그러면 개발할 때 위험이 따질 건데 이런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뭔가 불균형을 이뤄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때 그때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결론은 수요 공급 관련되면 시장이란 말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론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경제학적으로 원리가 뭔지를 배우는 것이 이게 경제론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시장론이 있는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웠으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시장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수요 공급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까요 불안정 경쟁 시장일까요 완전하진 않겠죠 느낌상 불안정 경쟁일 거예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어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을 거예요 부동산의 특징상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시장론이에요 불안정하다 경쟁이 그러면 경쟁이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팔 수 있다라면 이건 완전하게 경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딱 100명이 있다고 해보죠 100명 100명이 있는데 주택의 수는 103개 정도 돼요 인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아요 실제 그런데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죠 집은 한 사람당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불안정하다는 건 독과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 집은 하나면 충분한데 투기적 요소로 한 사람이 10개 20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 대한 특징이 뭔지를 배우는 것이 시장문이에요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봤더니 이게 불안전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불안전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독과점이 일어나가지고 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걸 바로잡으려고 보완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요 개입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근거는 법률인 거예요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법률적 근거와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죠 그래서 주택에 투기가 많으면 주택정책을 할 거고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돈 없는 사람에게 쓸 거고 이런 조세정책 또는 토지의 이용규제 예를 들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했더니 주택과 공장이 같이 옆에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공장은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매연이 나올 거예요 옆에 주택은 쾌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쾌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그럼 정부가 또 나서야 돼요 용도지역을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할 거니까 주택만 들어와 공장 들어오면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비효율적인 이용이야 그러면 저쪽에 내가 공장들끼리 많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게 전기도 싸게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도 잘 깔아줄 거니까 공업시대는 저기야 공장은 저쪽으로만 가 이렇게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도 하겠죠 이런 게 토지정책이에요 이런 걸 정부가 시장에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에만큼의 내용이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 분야예요 기초 내용이에요 이런 건 부동산은 이런 거구나 수요 공급 원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야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나쁜 게 나타나는구나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집값을 잡으려고 안정화시키려고 많은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주택가기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걸 정부 실패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배우냐고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돼요 부동산은 뭔지 수요 공급 원리를 배워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뭔지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배운 이유는 목적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투자 그럼 부동산학을 왜 배우냐고 얘기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냥 사요 뭘 기대하고 사요 뭘 기대해요? 수익을 기대해요 돈 벌 걸 기대하고 그래서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것을 투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의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 그래요 하려고 하는 생각을 결정하겠다 투자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결정이에요 자 투자를 잘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투자를 할 때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두 번째 고비였어요 어렵다라 그랬고 수익은 한번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잠깐 내용을 설명하면 내가 부동산을 산다라고 한다는 건 5억짜리가 있대요 그럼 내 돈 5억을 들여서 부동산을 샀어요 수익을 기대하고 사겠죠 손해볼 걸 예상하는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벌 걸 예상하고 살 거예요 근데 수익은 돈을 지출함과 동시에 나와요? 아니면 미래에 나와요? 미래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에 나와요 얘는 장래에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을 했어요 미래에 돈 벌 거라고 그러나 미래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상은 했지만 예상과는 언제나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가 없죠 이걸 그러면 뭐라고 하냐 투자했다는 위험이라 그래요 예상은 하고 투자는 했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과는 다르게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언제나 투자에는 투자에 따른 위험이 발생해요 투자에는 위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는데 미래는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100% 돈 벌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자 어찌 되거나 그럼 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분석해야 돼요 투자를 분석해야 할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그럼 분석한다는 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야 수입이 크면 투자하지 지출을 보다 야 5억 투자했는데 총 1년 뒤에 내가 7억을 걷어들릴 수 있다라면 2억을 더 번 거잖아 이렇게 투자를 기대하면서 분석해서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얘가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린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내 친구가 야 고맙다 1년 뒤에 1억 그대로 갚을게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합리적인 경제인이에요 아니에요 후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야 돼요 이자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 위험이 없이 돈을 투자하는 건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면 시간만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커져야 돼요 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커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똑같은 1억이라는 가치가 현재 1억은 미래에 시간이 되면 금액이 더 커져야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수입은 미래에 발생한대요 지출은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가 다르죠 그러면 투자 분석하려면 야 얘도 현재 값으로 바꾸고 얜 현재 값이니까 그래서 비교해야 올바른 투자 분석 아니겠어? 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배우는 게 투자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잘 원리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이해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학교론을 배우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하더라 근데 내가 5억째를 사는데 내가 3억밖에 없어요 그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출 받으면 되죠 맞아요 부동산은 담보대출 해주니까 물론 담보대출 아니더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금을 융통했다라고 그래요 융통은 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이라고 그래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내 돈이 부족하다 그럼 돈을 마련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금융을 얘기할 거예요 금융을 일으켜서 투자할 수 있더라 그럼 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대출이에요 대출 그래서 대출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우는 거 자금의 흐름 같은 걸 배우는 게 금융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 다 빌려주지 못하게 해요 나라에 금융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투기가 많이라니까 돈 많이 빌려주지 마라고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LTV와 DTI죠 DTI보다 좀 더 강력한 DTI 일종인 DSR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지 배우게 되고 빌렸으면 갚아야죠 갚는 걸 상환이라 그래요 상환 방식도 배우고 갚을 때 얼마씩 돈을 내야 되겠냐 이것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못하니까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지 이걸 금융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 개발은 농사 짓는 걸 개발이라 하지 않아요 부동산을 개발하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조성을 해야 돼요 조성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용도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 택지 공법에서는 대지라고 하는데 택지나 대지가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다 지을 수는 없어요 나라에서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건물은 되더라도 용적률 건표를 어디까지만 지을 수 있어 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다 할 수 없어요 나라의 규제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건물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얻어내거나 운영해서 임대료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이걸 개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금융도 의사결정이 있어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있어요 뭘 따져야 돼요 우리가 빌린 돈의 대가 뭐라고 그래요 이자 이자 이자율을 따져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의 대가 이자율이 5%예요 이자를 5%로 줘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했더니 3%밖에 안 나와요 그럼 빌리면 이익의 손해요 손해요 그럼 빌리면 안 돼요 5%를 빌렸지만 이걸 가지고 투자했더니 10%가 나왔어요 그럼 빌려서 투자하면 좋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렛대 효과를 얻었다 레버리지 효과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을 할 때도 무조건 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렸을 때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빌릴지 말지를 결정할 거고 개발도 의사결정이 있어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어져야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역시 얘도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의사결정 분야라고 그래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학문에서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네 개 단원은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고 이 세 단원은 의사결정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원 마지막에 부동산의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물론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증을 따면 뭐라 그래요 중개사라고 하죠 그냥 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럼 공인은 무슨 뜻이냐 나라에서 중개를 해서 업으로 삼아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해도 된다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공인이라 그래요 물론 공인감정평가사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중개협을 하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 원리는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감정평가가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를 또 제대로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7억이니까 싸니까 이거 사가라 라고 했는데 부동산의 감정평가하니까 5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7억 주고 사면 잘못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하려면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감정평가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평가 근데 이제 어려운 단원이긴 한데 사실 이 8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긴 해요 그러나 이 어려운 단원을 깊기까지 공부하지 않아요 이건 보통 6문제 7문제 나오는데 딱 4문제 이상 5문제까지만 맞출 정도의 공부를 하면 이 정도까지인데 여기서 한 문제 더 많이 하려면 2배 3배 4배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니까 감정평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서 4, 5개만 맞추자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어려운 부분은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들어야 이걸 좀 쉽게 이해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성질이 뭔지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지 개념을 얘기하거나 부동산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경제론에서는 수요공급, 경제활동이 수요공급이니까 수요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거고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시장인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지를 배우는 것이 시장론이에요 이 시장을 배웠더니 뭔가 불완전하고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개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과 정책 법을 근거로 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배우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 내용이고 이걸 바탕으로 왜 배우냐고 했을 때 투자를 잘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언제나 장래에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투자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천 번쯤 얘기할 거예요 제가 투자론 나올 때마다 장래에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이런 것들에서 배우는 것이 투자 결국 학교론을 배우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 근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면 자금을 융통해서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금융을 일으켜서 가장 대표적인 대출이에요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할 거고 대출 받을 때는 내가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이자율도 고려해 보겠죠 이래서 역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돈을 빌리지 말지 개발도 역시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수익을 기대하고 개발이라는 건 농사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팔아서 돈을 벌거나 운영해서 임대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건물 지어서 개발하는 거 역시 이것도 돈을 벌 걸 예상해야 개발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의사결정 분야가 세 개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배워서 얘는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해야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해서 마지막에 감정평가론을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오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부동산학기론 단원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구나 를 알아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미 설명 들은 과정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체계가 잡혀지면서 딱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돼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다시 한번 본다라면 첫 번째가 부동산은 뭔지 부동산학 총론을 배우는 거고 경제론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것과 관련되어서 파생되는 여러 현상들이나 원리를 배우는 거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시장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지를 배우는 거고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요의소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죠 뭘로? 정책으로 법을 근거로 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방법을 정책 이렇게 배우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예요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적도를 알아서 뭘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이것들을 투자를 잘 하는 거예요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은 장래 발생하는 거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를 분석할 거예요 수익과 지출을 따져서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얘는 의사결정 분야라고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내 돈이 부족하다면 자금을 마련해야죠 이 마련하는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는데 남의 돈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도 있더라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금융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개발도 의사결정이 일부가 포함돼요 그래서 학교론에서 이렇게 단어는 의사결정 지원 분야고 개발 관리론이 있는데 개발한 다음에 부동산 관리도 하는데 이건 뭐 시험문제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깊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개발론까지는 의사결정이고 관리론은 의사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감정평가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잘 평가해야 의사결정하는데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8단원까지 구성돼 있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이제 암기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잠깐 한번 머릿속에 두세 번 정도 되뇌이면서 1단원은 뭐냐? 부동산학 총론 총론이라고 해도 되고 부동산학 총론이고 두 번째는 경제론, 세 번째는 시장론, 네 번째는 정책론 이렇게 해서 기초 분야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한다? 5단원이 투자론 6단원은 금융론,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7단원은 개발관리론 또는 개발론이라고 하고 8단원은 감정평가론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 단원 목차가 머릿속에 쭉 정리돼야 공부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 단원에 집어넣어서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니까 목차를 외워야 되고 이 목차 외우는 건 학교론 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공부 방법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고 예전에 제가 제 과거를 좀 얘기하자면 입시강사를 했었어요 고3들 가르셨었어요 그러다가 10년 넘게 입시강의 하다가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좀 와서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긴 한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가르셨어요 얘들 측징이 사실 무조건 막 공부부터 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체계와 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다 접근을 해요 첫 번째 모든 공부의 순서는 먼저 목차를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공부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목차 외우고 공부하세요 민법이든 뭐든 민법의 1단원이 뭐예요? 총칙 2단원은 뭐예요? 큰 대단원 2단원 물건법 물건법 물건법이 있어요 3단원은 뭐예요? 계약법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책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럼 총칙에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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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 물건법에서는 무슨 권리 권리 권리가 있더라 계약법에서는 뭐가 뭐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해놓고 아 그러면 이게 뭐였구나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가 뭔지도 막 뭐라고 하는데 법률의 근거 성립 요소가 뭐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는 제가 잘 도와줄 거니까 쉬었다가 이제 수요 공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50분 정도만 더 공부하고 집에 갈 거예요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첫 수업이니까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네요 거기서ize basically